에이 브롤 이슈루이 브루잉 앤비겐 야 저 밑에 배올까 미친 또라이게 됐다 어적색 아니 이렇게 하면은 으악! 패링 3번도 해야 했은데 패링도 해야 되는데 남은 패링은 여기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안맞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죽으면 맞는데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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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S겠지 와우 퍼펙트 스코어 어 터피 저거 패링 모자라 힘포도인 아 아 어, 이제 더 일퍼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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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크아웃 6강령 허접색 와우 퍼펙트 스코어 자건 욕심부리지 말자 이건 욕심하니 욕심하니 꾸준히 욕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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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번에 우회전이야? 어, 취미 마셨구나 파울을 좀 빨리 뛰었는데 나이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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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굿! 굿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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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x2 1x2 5x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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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! 오! 미션 지금 받으면 너무 반칙 같겠지? 올려와 임장 허저펙 된거 맞지? 와우 퍼펙트 후어 이색의 심장 허저펙 됐다